대전시는 트램 차량의 유지, 정비, 관제 등 종합사령 기능을 수행할 연축 차량 기지에 도서관과 광장, 휴게 공간 등 시민 친화시설을 마련하고 환승 주차장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트램 차량 기지는 대덕구 연축동 일대에 473억 원을 들여 조성되며 대전시는 이곳에 열린 공간과 시민 친화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정거장 45곳과 연축동 차량기지 연장 37.8km 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